유아인이 투약한 그 약물 이름이 스페셜 케이 라고 합니다 스페셜 케이 유아인을 탈탈 털고 용도와 공범 수사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핸드폰까지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싹 다 잡아내려고 하나봐요 이참에 좀 뿌리 뽑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스페셜 케이 트럭 초밥 초밥이 10피스에 얼마씩 파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 보네요 푸드트럭은 거짓 닭꼬치나 이런 것들 팔지 않나요? 타코야끼 뭐 이런 거 통닭 전기구이 뭐 이런 거 근데 타닥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입질의 추억님이 사왔대요 각 메뉴당 만원으로 한 피스에 천원 정도 하겠네요 맛이 의외로 괜찮다 가격 대비 고려해서 나쁘지 않은 맛이다 음 가격 대비 맛있다 퇴근하시는 분들 위주로 장사 퇴근할 때 마주치면 좀 많이 사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괜찮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좀 웃기더라고요 인스티즈 이것도 여초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남사친한테 5만원을 빌렸대요 글쓴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키채로 빵댕이 한 대 맞으면 5만원 까준다는데 솔직히 좀 솔깃하다 해볼까? 말려요 말리는데 결국 돈 안갖고 결국 돈 안갖고 한 대 맞았다 친구가 진지하게 한 대 맞으면 5만원 까준다 해서 학교 강의 끝나고 만나서 하키채로 엉덩이 한 대 맞았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 엉덩이 때린다고 했는데 엉덩이 밑에 허벅지를 때리니까 배신감 개쩔더라 어제는 아프긴 해도 멍도 안 들고 붓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붓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완전히 피멍이 들었다 그냥 5만원 갚을걸 괜히 맞았다고 생각을 했다 어우 하키채로 합의금하면 개꿀인데 전동약표를 넣었네 흠흠흠 흠흠 아줌마들 뭐 하던데 이름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던데 꽤나 수위가 있고 이제 밀프의 저택이라고 아줌마들을 뭐랄까 아줌마들 아줌마들이고 여기다 청년들 영계와 놀고 싶은 40대 후반의 싱글맘들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이들은 밀프충 밀프충 아줌마를 좀 좋아하는 성향인 8명 8대8 짝대기를 하는 내용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들이 모자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래 아들이고 엄마야 이들이 다 모자지가 아니야 즉 제작진은 8상의 엄마와 아들을 섭외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참가자들은 쇼가 시작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눈 가리고 아들 찾기 놀랍게도 대부분의 엄마들은 몸만 더듬고도 쉽게 아들을 찾아냈다 그 중에 참가자 중에 소영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누님도 계시는데 엄마랑 아들 간에 진실 게임을 하는 중에 폭탄 고백을 합니다 뭔 말이냐 어 나 사실 비밀이었는데 말이야 니 베프랑 잤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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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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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시다 엥? 엥? 코트야 네? 18렙?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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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한 영상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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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긴 하네 저거 별로 안 비싸지? 예 100만원 내외로 살 수 있지 않나? 그럼요 입문용 말고 꽤나 전문가용으로 사면 가격대가 엄청 올라가겠지? 저 사람이 쓰는 건 100만원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69시간 근로법을 개정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찬반 논란이 큰데 말도 안 되는 이유 수감자들도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아까도 뭐 얘기했었지만 이거는 이제 한참 전에 한국은 52시간 주 근무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주민한테 독일 시민한테 자기들이 이제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정말 안쓰럽네요 작년까지는 주 68시간이었는데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독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여x도적으로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어 cuz psychologically ㅎㅎ 이sel 열쇠를 inci 이쇠 지람 더글로리의 현실판 정순신 아들 정순신은 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 2018년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피해 학생 자살지도에 대한 대학 진학 포기 정순신은 아들 징계 기록 생기부를 삭제해버리고 전학처분 취소하고 대법원까지 소송해서 서울대 재학중이고 이게 다 까발려지자 사퇴한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군요 뭐야 이거는? 대관람차 서울링 2027년 상암동에 들어선다 뭐야? 아 그리고 이제 누누TV를 잡는다네요 진짜로 방송사랑 배급사 OTT 업체들이 싹 다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 누누TV 잡읍시다 이 그지같은 새끼들 좀 잡읍시다 이 새끼들은 뭐 잠재고객도 아니고 대려 누누TV에다가 요청하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면서 넷플릭스보다 좀 빨리 올려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실망하고 갑니다 뭐 이러면서 운영자는 거기다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대로 놔둬야 되나요? 거기다가 최근에 UFC 경기라든지 스포츠 쪽도 손대고 있는데 이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건 이제 좀 큽니다 뭐냐면 이제 국제인터폴에다가 요청을 할 것이고 고소하는 고소인 자체가 MBC, KBS, CJ, ENM, JTBC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붙을 거란 얘기죠 점차 교묘해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무단 이용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협의체를 발조했다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진짜 쌍용 마렵다 이거는 그러니까 딱 복돌이 쓰는 게이머들 보는 그런 느낌인데 좀 남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면 진짜 인간들이 이중적이야 근데 어쩔 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좆밥 새끼야 코트야 OTT 너무 불쾌없긴 해 그거 2만원 내고 볼까 해 코트한테 달마다 식삼납하고 웃다 잔다 인정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에휴 넘어갑시다 동탄 신도시 미시록 잘 어울리는 연예인 코트 선미? 에이 난 선미보다는 레드벨벳은 레드벨벳 저기야 더 잘 어울리던데 완벽하긴 하네 근데 뭔가 느낌이 조이가 훨씬 더 완벽하지 않아 음흠흠흠흠 integَّ지 글ungs 근데 멘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지 내가 조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날 레전드 찍는 한문철TV. 오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터널에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창문이 빠개졌어. 터널 위에서 누가 뭘 던졌나? 아 고라니네. 고라니가 완전히 차를 그냥 아이고 앞유리를 그냥 개 박살을 내버렸네. 고라니가 그대로 차에 뛰어내리 꽂히면서 앞유리를 뚫고 A씨 얼굴을 가겨가고 고라니는 그대로 뒷좌석에 처박히고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고라니의 습격. 아이고야. 고라니 몸땡이가 그냥 얼굴에 그대로 처박힌 거 아니야. 엄청 아팠겠다. 그나마 다행인 게 돌이나 이런 딱딱한 게 아니어서 다행인 거지. 코피나 이렇게 뭐 입술 터지는 선에서 끝난 거지. 딱딱한 거였어. 그렇으면 이제 바로 그냥 즉사지. 흠흠. 얼굴이 완전히 그냥 저게 돼버리잖아. 앞면 함몰되잖아. 딱딱한 거면. 버거킹 뭐 가격 올리든지 말든지 알바놈. 손님을 태우겠다고 확 꺾은 택시에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어이구야. 볼까요? 택시가 왜 들어왔죠? 택시가 저기 보면 누가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거 있었어. 저기죠? 전동 킥보드. 보세요. 동그라미. 어... 옆으로 확 꺾으면 손님 보고 꺾으면서 자빠지고. 어이구. 근데 손가락이 어떻게 절단되지? 이게 손가락이 어떻게 절단이 돼? 손이랑 전봇대 사이? 아 뭐 뭐라고? 0.5cm 절단된 걸로. 그거는. 살이 그냥 이렇게 쓸려가지고 살이 달았다고 얘기해야지. 그거는. 전봇대랑 전봇대 사이에 손이 낀 거 아닐까? 에이 0.5cm. 콕피아. 전봇대에 손 부딪힌 듯 봐주시게. 어... 0.5cm 그냥 저 아스팔트에 손이 갈린 거야. 근데 이제 손이 절단됐다고 이제 좀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제보를 하셨나 보네. 음... 손이 갈렸대. 무튼 택시가 잘못했네. 노재가 모델이었던 화장품 브랜드 그나. 아... 어느새 그냥 갑자기 확 사라졌다. 그치? 어... 난리도 아니었는데. 스우파의 그 인기가. 확실히 이게 좀 금방 식는 것 같아. 어... 쇼미 래퍼들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느낌 같아. 네. 약간... 노재. 바뀌었네요. 어... 바뀌었어. 아이고 뭐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디지털 풍화 현상이 일어났네. 저런 건 안 보는 게 맞겠쥬? 아이고 바베 Awak. 아니 근데.. 냄새를 어떻게 해. 안 난다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 난다고? 아니 어떡해. 포토샵 해 주세요. 발이 참 특이해요. 엄청 안 나은거. 엄청 길어 발이 이렇게 길어 발가락 사이가 너무 얼마나 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맞춤 옛날에는 똥 옛날에는 똥 뭐야 이게? 발바닥 저 부분을 맛보기 하지? 귀한데 이거 귀한데 방시혁이 워라벨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럽니다 저는 사실 삶하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얘기하면 마치 노동이 삶의 적같이 느껴지는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말 잘 쓰지 않아요 워라벨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어감이 워크와 라이프의 별개이자 적처럼 느껴져서 워크라이프 하문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그래요 굉장히 좀 색다른 발상이네 그죠? 어 노동은 삶의 적이다 근데 노동이 즐거울 수도 있잖아 방시혁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관련해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네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네 음 음 광호 혼호하다는게 말이야 이게 해삼 내장인데 내장만 싱싱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광호의 식감하고 해삼 내장 온도가 딱 맞아야 돼 말하자면 서로의 체온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다 안주 잘 챙겨 먹어 내 주변에 안주 안 먹던 놈들 다 뒤졌어 안주만 잘 챙겨 먹어도 내 나이까지 맞을 수 있다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러는데 물론 좋은 얘기야 근데 퇴근 후에 삶이 도피가 되어선 안 돼 주말마다 산으로 휘일드로 도망치지 말어 너 자신을 끝까지 미리 묻혀봐 단 즐겁게 말해 내가 왜 밥 사주는 줄 알아? 맛있게 잘 먹으니까 술은 왜 사주는 줄 알아? 잘 알아구 전사가 전쟁에 나갈때는 전투골장을 챙겨 입어야 돼 남자한테 타 있는 목이나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발상이에요 워라벨 워라벨을 너무 추구한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끝까지 한번 좀 밀어붙여 보는 거 한계까지 어 그건 나름대로도 약간 헬스 그 쇠질 하듯이 뭔가 어 이렇게 좀 자신을 단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그니까 저도 이제 일 끝나고 저도 이제 방송 이제 휴방 한 날은 이제 또 바이크 타고 자꾸 이렇게 어 솔직히 회피 아닌 그러니까 좀 뭔가 도피 아닌 도피를 했던 거 같긴 해 예 그래서 저 영상을 보고 나도 이제 3월에 한번 시골 방송 이런 거 여캠이랑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계획도 좀 짜보고 좀 더 어 밀어붙여 보자 어 그런 마인드가 됐다 이런 거죠 예 흠흠 흠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할 때 제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일까 C급 공핍자 신천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천주교 신천지에서도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은 포섭을 해서 데려왔는데 주말에 꼭 헌금 천원만 내니까 그리고 주중에는 어떤 행사도 절대 안 나온다 포섭해봐야 돈도 안되고 자리만 차지한다 이런 말이죠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천주교인들은 절대 받지 말아라 돈이 안되니까 꿀팁이네 천주교라고 얘기하면 될 듯 유튜브 카페 브이로그 대참사 카페에서 브이로그를 찍는데 이제 냅다 초코우유를 불어서 나가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다 저래놓고 저거를 몇천씩 받아먹는다는거지 창조경제 그 자체네 아 저래놓고 초코라테로 이름을 둔갑시켜가지고 5천원씩 받아먹는다고 카페가 진짜 남는 장사네요 어떻게 보면은 스코티쉬 폴드 고양이 아니야? 아 오우 얘네가 뭐 선천적으로 장애같은게 있나? 아 늦던 빠르던 유전병이 터져가지고 고양이 존나 고통받는다 근데 단지 귀엽다는 이유로 어 수요층들이 좀 있나보다 어 처음에는 스코티쉬 폴드가 유전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도 아 제가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러더니 진료비 청구서 보고 보호소 고양이로 슛 어 유기직행하더라 어 폴드는 이제 특이점이 주먹발 너구리꼬리 걷기 힘들어서 앉아있는 자세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애가 이제 어 나오는건데 귀엽다고 하는거 좀 그렇다 늙어서 꾀재재한 모습까지 보듬아줄꺼 아니면 아기 때 모습만 보고 키울 생각도 하지도마라 음 아주 맞는 얘기야 어 양자택일 삼백억을 삼백억을 받고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가 예 가족 포함이야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가 지금처럼 살기 인간관계는 다시 맺으면 그만이니까 새로운 가족을 왜 못 만들어 나도 삼백억 받고 다시 찾아가서 연을 맺을 생각이었다 삼백억 선택한 사람들의 입장 인간관계는 다시 맺으면 그만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가 다시 연 맺으면 그만 그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음 음 음 X 돈으로 진짜 우정이랑 사랑은 어우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과 신뢰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은 절대 만들 수 없다 라는 입장 저는 싹가능 삼백억이라는 돈은 솔직하게 말할게 네 나는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삼백억이라는 돈은 그냥 솔풀로 한번 사는 인생 지구 RPG 온라인에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돈이라는 나는 생각을 하네 솔직하게 말해서 내 개인적인 솔직함이야 이거는 음 지구 온라인 RPG에서 정말 한번 사는 인생을 윤택하고 결핍 없이 어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 솔직히 예전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파를 많이 했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얘들아 이러는데 살면 살수록 돈이 최고인 것 같아 요즘 들어서 더 느껴 난 그거를 돈이 최고인 것 같아 돈이 어 모든 것인 것 같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음 음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청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이야 코트야 근데 예전에는 애써 부정했지 돈 이상의 뭔가 그런 다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했는데 돈이 최고야 음 팩트야 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돈이라는 게 있으면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봐 예전에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난 돈이 있으니까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삼백억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꿀리는 요소들이 내 앞에 등장했을 때 난 삼백억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가 굳이 인간은 끝없이 남이랑 비교하는 삶을 살잖아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지잖아 그래서 뭔가 내 앞에 뭔가 그런 부러울 것들이 나와도 괜찮아 삼백억 있어 하면서 뭔가 거기서 생기는 그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삼백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나는 큰 가치라고 봅니다 예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는 어 코트야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뉴트리와 근황 살기 다 잡아먹었다고 아 얘는 살기 아니라 칙이잖아 칙 스부스 뉴스라는 곳에서 이거 칙을 갖다가 사기라 그러네 어 얘는 칙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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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낙타에 날개도 있다메 하 어 점점 박연진화되네 개쩐다 와 호호호호호 닮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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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약간 이제 빡치는 그런 자료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보는 거 같겠다 이대남 이대녀 어 음 음 음 음 KBS 레전드 다큐 예 3월 7일 날 방영이 됐는데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럼 채팅 조심하시고 암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KBS에서 음 음 시사기획 창 짤막하게 요약되어 있는 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온갖 커뮤니티를 지금 확 휩쓸고 있는 그런 이제 자료인데 아무튼 볼게요 이대녀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닉네임 말티즈 이대녀라는 명칭은 좀 별론 거 같아요 무이 닉네임 순수 20대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뭔가 이대녀라는 말이 여협 용어인 거 같아요 그럼 거꾸로 20대 남성을 이대남으로 부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이제 이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분이 얘기를 하는 거 봐가지고 어쨌건 이대남 이대녀 남녀만 바꾼 건데 남자를 이대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대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피해 의식 이런 게 남자한테는 왜 작용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일가를 하는 내용이에요 저기 양면적이신데요 이대녀는 불편한데 이대남은 괜찮아 보인다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불편한데 왜 상대를 이해를 못하냐고요 굉장히 논리가 있는 거죠 본인은 이대녀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면서 남자들을 이대남이라고 사자 보는 건 왜 불편하다 이게 뭔 대본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대본 주고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 시행했다가 그 예전에 미수다의 그 루저남 키 작은 남자요? 존나 루저 아니에요? 그 꼴 당하지 추방이야 추방 이걸 누가 대본을 써주냐 좀 돌멍게 같은 좆바운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왜 여자는 불편하고 남자는 안 불편하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저 그리고요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나는 성차별주의자입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아 아 아 코트야 저 부분은 진짜 영상으로 봐야 확 와 닿는다 영상이 있죠? 영상 있지 않나? 영상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영상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축구님이 올린 자료 말씀하셨는데 군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군대에 가라고 한 거 아니고 그거는 국방부에 가서 말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가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여가부가 폐지된다는 걸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방부에서 잘못된 정책이 실수로 나왔어요 그럼 국방부가 폐지되어야 되나요? 국방부가 폐지되어야 되나요? 하려고요 아까 그 다시 자료로 넘어가서 이거 관련 한 5개인가 올리셨어 이분이 나도 그래서 알게 된 건데 하려고요 나는 불편한데 왜 상대는 이해를 못하냐고요 이대남 이대녀에 불리는 거에 대해서 왜? 왜 여자는 불편하고 남은 안 불편하냐고요 아 왜 여는 불편하고 남은 안 불편하냐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사랑이 부족한 세상이고 공감이 부족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을 받고 싶으니까 공감을 해주고 공감을 주고 싶으면 공감을 그냥 주세요 왜 자꾸 방어적으로 나의 아픔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이러고 울어 얼마나 답답하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거든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참 이 시대를 그 관철시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에 대한 공감 이런 거 그만 보자 세상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난 볼 거야 보든 말든 뭔 상관이야 왜 나의 아픔은 보는데 타인의 아픔은 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공감을 못해주는 게 저 여성분이 그래서 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저는 여성 출연자분들이랑 당연히 의견이 같을 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20대 남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그럼 20대 남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아니 공부를 해라 무지를 경계해요 무지한 사람을 경계해요 무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그게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표적인 얘가 너 팸이야? 이거죠 너 팸이야? 어갱 말이 아니라 어갱에서 문자면 어갱에서 문자면 어갱에서 문자면 너 팸이야? 솔직히 저는 저는 이제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약간 이런 상태에 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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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미있지? 나도 한번 쭉 봐보려고 저기서 지금 저 방송 하나로 나온 클립이 몇 개야 지금 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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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보면서 초코파이 누나를 보면서 희망을 봤다 아까 좀 단발머리 하신 분이 초코파이 님인가 봐요 말티즈 같은 여성분 요즘에 엄청 많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랑 부족한 사랑을 갖고 저런 거 봐도 별 감흥도 없다 실제로 저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동시에 초코파이 같은 여자도 이제는 없겠다 싶었는데 오늘 보고 아직 있구나 하는 희망을 봤다 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애개? 요만큼밖에 없네 어? 이렇게나 있어? 같은 잔에 담긴 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반대에요 예 저는 반대에요 어 저런 여자는 사실 초코파이 같은 여자는 가뭄에 콩나듯 예 아주 기본적인 그냥 그런 논리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진짜 저는 아홉 명 중에 한 명? 솔직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모르겠어 나한테 뭐 여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같아 나는 그래서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예 국결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국제결혼만이 답이다 어 너무 물들어서 이제 어 너무 물들어서 10대 애들도 보면은 미쳤어 음 뭐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